박민영과 열애설란 재력가 누구? 명함엔 핏섬 회장. 외국 여성들이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올 때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박민영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들고와 나도 성형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박민영은 MBC 1일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 유미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해내면서 청춘스타 반의를 올랐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에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전부 대박을 내면서 연기 잘하고 예쁜 주연급 배우가 되었는데요. 데뷔한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민영이 절대 뗄 수 없는 성형 전 얼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열애 소식과 더불어 성형 소식이 인터넷을 달구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성형 수술은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박민영 열애 소식이 터졌네요. 강씨와 박민영을 직접 배웅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죠. 가족 모임 후 강씨의 어머니는 박민영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강씨의 차량은 박민영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강남구 청당도 고급 빌라에 멈췄고 강정현은 수행기사가 챙긴 선물 상자를 들고 박민영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영과 강씨의 여롯을 보도해 박민영 소속사 후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선답 공가에 통과해서 확인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정현은 누구인가? 강정현의 이름은 클럽어들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그는 2018년 강남클럽 아레나 등에서 술값으로 1억원을 써 화제를 모은 비버팸들 중 한명이었는데요. 강씨는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했던 강남클럽 버닝썬에서도 한병에 300만원에 달하는 아르망디 수십병을 주문해 클럽어들에게 환호를 받은 바 있죠. 강씨가 클럽 SNS에서 쓰는 닉네임은 제스포입니다. 강씨는 고가의 술을 구매한 뒤 클럽 정강판에 자신의 닉네임과 메시지를 띄우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죠. 2018년 10월 자신의 생일에는 아르망디 30병, 루이 13세, 병당 1200만원을 구매했고 긴 생일 때는 엔젤로제 50병, 루이 13세 10병, 아르망디 10병을 샀는데요. 비버팸매 정체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소문만 무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코인 등으로 돈을 번 젊은 사업과의 모임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2018년 30대 후반이었던 강씨는 어떻게 부를 축적했을까?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씨는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뒤 2010년부터 부친구 휴대폰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라도 광주에서 디올레통신을 설립했고 디올레통신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강정호는 KT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고 다른 대리점에 단말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서 2014년 강씨는 사기사건에 연루되죠. 강씨가 KT 결산 집계표를 속여 A캐피탈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치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재판부는 강씨에게 진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강씨는 2014-2015년 B금융사의 불법 우회 대출에도 가담한 것으로 선해졌습니다. 강씨는 B금융사와 협의해 332억 원의 사모 사체를 발행해 A사의 기업편법 인수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B금융사의 약점을 이용해 약 90억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가 A금융사를 상대로 발행한 사모 사체는 총 422억 원이며 현재 B금융사의 미회수 착권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약 120억 원 이상입니다. 2016년 강씨가 진역 2년을 선고받고 B금융사가 강씨에게 채무를 독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랬던 강씨가 최근 강남의 신흥 큰손으로 귀환했으며 그는 한남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마이바우,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가의 수입자를 타고 다닙니다. 박민영 역시 청담동 본가가 아닌 강씨가 머무는 한남동 빌라에서 자주 출퇴근을 했습니다. 강경현, 빗섬 회장, 명암보니 디스패치는 강씨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빗섬의 숨은 대주저였기에 가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강씨 명암에는 빗핸드,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빗섬 라이브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빗핸드,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빗섬의 지배구조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 빗섬을 운영하는 회사는 빗섬코리아이며 빗섬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빗섬홀딩스입니다. 너무나 복잡한데요. 정리하면 이니셜 1, 2호 투자조합,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빗핸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